신원의 인생 신원의 인생 신원의 인생 뉴 월! 안녕하세요! 미톤입니다! 저희가 여기 웬일이죠? 여기가 온 이유가 뭐죠? 저희가 4채 콘텐츠를 와! 얼마만에 여러분 이름 들었어요? 이 번에 저희의 새로운 콘텐츠랑? 아니요 아직 못 들었어요 저희는 모르는 거예요 아 그래요? 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몰라요 네 뭐예요 뭐예요? 그건 바로바로 빅급 빅톤! 우리가 빅급입니까? 빅빅 빅급 빅톤의 그 빅급은 매운맛의 빅톤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와이드한 그렇죠 착한 맛, 신한 맛 네 방송에서도 보지 못했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저희 그래서 오늘 뭐하나요? 알려주세요 알려주십시오! 왕이십시오 오 왕입니까? 아 저번에 오뚜기 왕으로 저기 쓸모없는 왕인데 여긴 배제시키죠 숫자뜨기 없는 왕이에요 진짜 제가 그때 복수를 다짐했거든요 오뚜기 왕으로서 오뚜기 뱉었나요? 아니요 우리 그러면 그냥 주먹으로 정하죠? 그렇시다 자신이 있나 봐 혹시 이러려고 운동한 거 아니죠? 꼴에 싸움 좀 하나봐요 야 그러면 코피 먼저 나는 사람이 지는 거 어때? 어깨 좋아요 아니면 먼저 우는 사람이 지는 걸로 어때요? 그럼 포기하겠습니다 차라리 가위바위보 합시다 가위바위보 합시다 안 내면 코피 가위바위보 오? 아깝이 안 내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오 나 왕 되면 안 되는데 안 내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오 저 처음이에요 진짜 왕 왕 된 거 지금 4년 넘게 하면서 처음이야 지금 나 왕 되면 안 되는데 좋겠다 아 오늘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번 판은? 한 번 뽑아봐라 제가요? 어 아 뭔데? 시작부터 시작부터 운동이야 단체중렴필 아니야 다시 한 번 뽑아 다시 어 뭐야 주장이야 표지베이블 밀릴 근데 돌리는 건 누가 돌려? 아 제가 룰을 돌리는 사람이 키 커야 돼 맞아 키가 커야 돼 아니야 키 작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돌려줘야지 키가 큰데 너는 끝까지 돌릴 야 형이 잘 돌려 아니야 그냥 왕이 알아서 정하게 내 그냥 왕 마음대로 해 나하고 아 잠깐만요 야 형이 먼저 아 승식이 형 아 너무 좋아 아 황볼하다 야 후후후 이런 거는 나하고 승식이 형이 돌릴 테니까 나머지는 띄어 아 그럼 띄는 거 순서도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둘이 돌린다고? 둘이 이렇게 돌릴게 이런 인식 아 뒤통수네 어 이거 맞으면 아픈 줄이네 밧줄이네 거의 와 초등학교 운동했다고 안 해봤는데 1번은 찬이 형 왕님 왕님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시면 안 돼요? 아 이건요 이건 진짜 엄청난 전략이에요 땀이 많이 나는 사람 1번 1번 아니고? 형이 끝까지 버텨줘야 돼 2번 수빈이 와우 3번 수무형 4번 병찬이 5번 한세 아 연습 게임 한 번 해도 돼요? 연습 게임 자 들어가보자 들어가보자 어 위 아래 그렇게 그렇지 천천히 무리하지 말고 자 들어가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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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나가는 거야? 뭐야? 나가는 거야? 왜 나와? 왜 나가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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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아니 왜 나가? 왜 나가? 아니 단체 줄넣게 할 줄 몰라? 아니 계속 버텨줘야지 이렇게 빨리 좀 해봐 그냥 왜 이렇게 못해 정면으로 들어가면 처음 봤어 빨리 좀 해주면 안 되냐? 진짜 해보자 바로 하자 바로 야 바로 본게임? 본게임에 나 지금 체력 떨어졌어 형 끝까지 버텨줘 할 때 계속 앞에서 승실해 빨리 와 나 준비 시작 이거 어릴 때 안 온다 차 차 차 하 하 하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네 아니 이시육을 그니까 아 다섯 개 너무 컵니다 아 빅톤 너무 얕보셨습니다 저희 한 25개 정도 됐어요 빅톤 완전 게임 돌인데 아 잠시만 숨 맥혀 아 나만 운동한 거 같네 자 두 번째 게임이죠 두 번째 왕이죠 네 두 번째 왕이야 이거 왕이야 내 지기를 물려줄 자 왕 아 큰일 났다 이거 누군데? 찬이 형입니다 어어 찬 진짜 쓸모없는 왕이 뽑혔어 아 쓸모없다니 왕한테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야 한 명씩 엎드려 빠쳐봐 무슨 게임이야 아니아니아니 줄랑이 다시 한 번만 줘 왕님 빨리 정해요 정해요? 정하세요 정해요? 정하세요 빨리 내가니 친구야? 빨리 정해봐 이거 약간 시원해 보인다 아주 적정한 게임을 잘 골랐어 아파트 게임 아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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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근데 하기 전에 왕의 권한 좀 써도 돼요? 뭐죠? 어떻게 하는 게 됩니까? 어음 음 저는 일단 참가는 안 할 거고요 절칙은 무반주 와라셋 후렴 안무 아 예 좋아요 반응이 왜그래 반응이 왜그래? 좋아요 좋은데 너무 너무 재밌잖아요 아니요 게임부터가 너무 재밌는 거 같은데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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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승식 아 강승식의 아 벌칙이 뭐야? 딱방 얘한테 맞아야 돼? 여기 앞머리 갈라지게 때려줘 야 그러면 내가 예인상 이거는 안 때릴게 이거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야 승식아 그거 알지? 나 메이데이 때 메이데이 때 이거 펀치 기계 1등 한 거 오 오 오 이걸로 할게 오케이 아 나 어떻게 친구를 때리냐 잘 때리잖아 손은 주먹으로 때리면 안 되냐? 아 잠깐만 승식아 이렇게 해도 돼? 이렇게 해도 돼? 아예 형 자유해요 형 맘대로 해 맞아 맞아 자 조용히 조용히 하고 있어 딱방 말고 손바닥으로 때려도 되는 거고 주먹으로 때려도 돼 은근 둘이 게임이 재밌네 자 갈게요 자 자 쉿 쉿 아 뭐야 뭐야? 야 왕아 아 할 거면 손바닥으로 그냥 임대준 너 이리와 짜증난다 와 자 좋았어요 자 다음 게임 왕 뽑아야 돼요? 네 뽑아주세요 그냥 다음 게임 가면 안 돼요? 왕님 빨리 뽑아요 내가 뽑기 전까지 내가 왕인 거 간과하지 말고 있어 바뀌는 순간 형 아 누구죠? 병찬인가 보다 승식이 아니야? 승식이 형 순식이 형 승식이 형 병찬이요? 아 병찬이? 야 너 이리와봐 너 승우 형 뒤에 서있어 일단 아 왕님 그럼 저 얼굴 안 나오는데 안 보여 안 보여 볼 수 없어 왕아 일자로 서래요 왕님 일단 서봐 인마 최대한 치게 좀 어 그러겠어 허리 세우고 허리 세우고 왕님 뒤에서 에어컨 나옵니다 야 벽 보고 서있어 아 이쪽 보고 서있어 얼굴 안 보이게 여기 보고 서있어 구나다 최병찬 최병찬? 너 무릎 꿇고 손 흘려 자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아 저거 진짜 있어? 제 3라운드 게임 자 다음 게임 트위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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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겠습니다 트위스터 이게 뭐예요? 트위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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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명 뽑을게 승식과 한세를 하겠다 승식 한세 승식 한세 다들 아쉬워하는 건가?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우리 왕님 와 대박 나오시오 둘 신발 벗어 신발 벗어 신발 벗어 신발 벗어 형전 벗어 신발 벗어 왕님 승식이 양말도 뺏겨주세요 무궁화상 승식이는 초록색으로 간다 어딘발? 어떤 발? 어떤 발? 오른발 왼발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올려 상세는 빨간색으로 간다 두 번째 칸에 왼발 오른발 다 올려 두 번째 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네? 왕의 마음으로 신하들의 말을 들어보겠다 성원이야 들어봐 빨리 말해봐 왼발을 세 번째 파란색에 두고 오른발을 초록색 세 번째 칸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빨간색으로 빨간색만 해야 돼 어? 형 이 게임 안 해봤죠? 몇 번째 칸 이건 상관없고 그냥 색깔만 지정해주면 돼요 승식이 노란색으로 가면 그냥 너가 아무거나 가운데 그리고 승식이 뭐 손이 빨간색으로 가면 너 아무 때나 그냥 이런 짓지 아유 통편집이죠! 빨리 다음 게임 하자 다음 왕 정해주세요 쓸모없는 왕씨 쓸모없는 왕씨 쓸모없는 왕씨 같으니라고 근데 문제는 왕도 지금 그걸 인정해 아이고 멍청아 본인도 아무 말 못 하고 있어요 뭘 뭘 한 거야 이 멍청아 이 멍청아 승식이 형 아 제가 문제였나요? 스파이다 스파이 산업 스파이야? 주작이에요? 어 저 중요한 임무 주지 마세요 네? 저 진짜 못한단 말이에요 어 저 진짜 못하는데 지금이라도 바꾸면 안 돼요? 승식씨가 엄청 당한 게 많다고 승식씨가 당하는 캐릭터라고 아 그쵸 조작함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? 지금 한 번만 더 주는 승식씨가? 아 진짜 리얼로 속여야 되는 거예요?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갚아주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아 좀 어려운데 네 나중에 룸메들이랑 하면 뭐 룸메들이랑 뭐해? 어? 뭐해 너 스파이지 컨텐츠 컨텐츠 스파이네 야 공룰이다 컨텐츠 죽여 아 뭐야 왜 나 또 죽어 죽어 죽여 죽여 아 시작부터 시작부터 운동이야 아야 그냥 빨리 해 아야 빨리 좀 해 봐 그냥 아 왜 이렇게 못해 게임 망한 거 같은데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? 아니 아니 알겠습니다 나 그냥 게임만 하고 싶어 제발 부탁이야 제발 나 게임만 하게 해 줘야지 아 야 아 아 이거 괜찮냐고 이거 뭐라고 좋아 빨리 봐 원래 이런 게임이야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 왜 맨날 이런 거 나 시켜 아 나 안 맞아 한글자막 by 한효정